북한은 어제 김정은이 신형 다연장 로켓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과의 핵회담 재개를 앞두고 북한의 무기력 증강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에서는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토요일에 무기 실험이 성공적이었다고 전하면서 김 위원장은 다연장 로켓이 훌륭한 무기라고 격려하며 갈수록 심해지는 군사의 협과 적대세력의 압박 공세를 단호하게 좌절시키기 위해 전술무기 개발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감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적대세력은 최근 한미군사훈련을 실시한 한국과 미국을 지칭한 것으로 판단되며 북한은 한미정규훈련을 침략 리허설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사일과 로켓 실험을 수차례 실시해왔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북한은 지난 2월 베트남에서 열린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핵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한이 대북 제재에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군사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 두 정상은 지난 6월 말 판문에서 만나 북미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g7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트럼프는 우리는 단거리 미사일을 결코 제한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도록 하자며 별대는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일본 아베 총리는 북한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단거리 미사일과 유사한 강력한 다연장 로켓 발사체 개발을 수진해왔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에는 북한이 두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로켓 유도 시스템을 시험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시험된 북한 무기는 대부분 단거리 비행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24일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오전 6시 45분과 7시 2분께 이들 발사체 두 발을 포착했다며 발사체의 최고도는 97km 비행거리 380여km 최고속도 마하 6.5 이상으로 탐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회동한 이후 7번째가 되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입니다. 이번 북한의 발사는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어서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에 실망감을 더했습니다. 한편 한국 해군이 25일 그동안 미뤄왔던 상반기 독도 방어 훈련에 점격 돌입하자 일본 정부는 즉각 항의하며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독도는 국제법상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이번 한국군 훈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당초 6월 첫 훈련을 계획했으나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에 연기했었습니다. 오늘 북한 발사체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